고급 시계 중에서 하나, 하나 맞나? 하나라고 아 디바, 디바! 디바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너 시딱구나 지금 디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!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! 네 전설의 리그? 네 네 그 게임에 미스포춘이라는 캐릭터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네 내 총을 탕 쏘면 아 라고들 하지 내 총을 탕 쏘면 아 라고들 하지 저는 순간 그 게임 모르는데 아 할 뻔했어요 간드러지죠 정말 그렇네요 너무 많아요 또 나의 내 총을 탕 쏘면 아 라고 생각해보는 내 총을 탕 쏜 네